아 우리팀이 20승 60패라 나가는구나 계속 아 우리 명호 옥니 벗어보세요 역시 전적이 중요하긴 하다 초반에 어 나가지마라 봐봐 이길만 하거든 우리도 어이 뭐야 천승 100배 이러네 나갈만 하긴 하네 근데 저그테란 툴툴 질럿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일단은 전력 차이가 많이 나서 아 나 첫판에 지기 싫은데 겁나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다행히 상대가 투적은 아닐 것 같아서 아 우리 나율 나율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정차를 좀 빨리 해 볼게요 상대 저그를 빨리 찾아야 돼 상대가 저그만 많이 없으면은 우리가 좀 초보여도 할만하거든 아 왜 안 불러왔네 아 왜 안 불러왔네 일단은 7시로 어 근데 굿자리를 확인하는 건 좋아 빡셀 것 같긴 한데 빡셀 것 같긴 한데 빡셀 것 같긴 한데 아 기저그 7시로 아 너무 먼데 저그랑 자리가 좀 별론데 이러면 상대가 잘 할 것 같은데 상대가 잘할 것 같은데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그가 좀 중요한데 초반에 상대 저그랑 우리 저그랑 근데 뭔가 스포닝풀 위치만 봐도 좀 약간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 11시로 뛰는 판단 일단은 5시가 좀 고수거든요 1300승 200패 아 100패구나 상대팀 에이스부터 일단 힘들게요 왜냐면은 풀풀을 흔들어 놔야 러쉬를 못 오니까 에이스부터 좀 힘들자 잘 박는구만 아 우리 민경훈님 와서 오세요 줄러쉬 안 떠나서 흔들 짬이 없네 불러주면서 흔들어 봅시다 아 반응이 못받을 때 풀풀 압박 월딜럿으로 상대 풀풀 묶어 놓고 풀풀으로 같이 가자 같이 칠 아 역시 멀티도 먹네 멀티는 에바인데 멀티는 주면 안 돼요 종호 통홍 타이드 rapid 공격 공격 불러 Москв 아 마린이 오는데 링이 안오고 오케이 원래는 그 마린이 와야 되는데 어쩜고 흔들어 줄게요 아 뭐든 오면 좋아 일단 마린 감싸줘야겠다 마린을 지켜주겠습니다 넌 싸워 내가 다 방어해 줄게 혈자대비 아 우리 마카 형님 어서오세요 이제 지키면 이겨 9시 고치세요 어 자본님 비상 탈호 아 끝났어 아우 이소 아니면 잠깐만 생크론만 확인해서 그 견제 좋아 폐랑 형이 좀 많이 암인 것 같은데 우리팀 폐랑 형이 다와 아 좋아 미기가 썩 좋진 않은데 오를 끝내자 오를 안되나 안되겠다 자 오를 끝내고 싶은데 방어해야되나 성큰 더해야되요 어 뭐야 여섯씩 뭐야 찾았다 대박 어 얘라도 죽이자 어우 다행이다 저거라도 죽여야되기 때문에 성클 2파이 2파이 편의해될게요 아 너무하네 레어 체크 레어 체크 레어 체크 아유 씨 야 틈 좀 주라 너무 빡틈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빈집하고 있어 내가 버텨봐 안되나 대신 아 회사님 부활고 아 회사님 부활고 ㅠㅠ 회사님 부활고 에이 회사님 부활고 회사님 부활고 서로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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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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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